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 새겨봅니다. 기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많은 어려움 헤쳐나갈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 중 저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기도의 은혜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들으시고 간절한 소망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고 바라옵니다. 은혜의 하나님, 세상은 이번 주도 혼란합니다. 위정자들은 국민을 위해 서야 하지만 서로 저 잘났다고 뽐내며 상대방을 비방하며 서로 싸움을 멈추기를 멈추지 않고 있사오니 이제는 당을 보지 않는 신실한 사람으로 국민이 올바르게 뽑아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 환경을 만드는 역사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 한국 내에서는 바다에 배가 침몰하고 티르키의 시리아에서는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된 사람도 발생합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 위로하시고 남은 가족들 슬픔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성절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그가 하는 일 온전히 축복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틀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이 늘 헌신하기 전 기도로서 일하고 기도로서 그 은혜로운 일 마치는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속사람이 온전히 살아 숨쉬는 성도로 서기를 바라오며 늘 신실한 성도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